0135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y입니다. dy, 은, 는 동사는 1978년 10월 5일 설립되었으며 1989년 5월 3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을 상장함 동사 및 동사의 종속회사는 지주사업, 산업기계, 자동차부품, 유압기계 등으로 나눠짐. 산업기계는 콘크리트 펌프카, 자동세차기, 카고크레인, 골프카 등을 판매함 세차기 부문은 차량등록 및 운영여부, 주유소 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공간적 제약과 설치 시 공사를 수반하는 특성이 있어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음. 기업개요 대시 지주사업 및 콘크리트 펌프카, 자동세차기 등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며 종속기업을 통해 유압기계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병행함 대시 2014년 12월 유압기계 사업부문을 dy파워로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을 dy오토 인적 분할하였으며 dy파워와 dy오토는 종속기업으로 보유 대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의 본사를 익산의 공장을 두고 있으며 국내 5개 종속기업과 미국 등 8개의 해외 종속기업을 보유 재무 대시 유압실린더 등 유압기계 수주 부진하였으나 종속기업의 자동차 부품 및 산업기계 부문 수주 증가 골프카의 수주 역시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외화환산 관련 수직 개선과 법인세 감소에도 이자 비용 파생상품 평가 손실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전방 자동차 및 기계산업의 생산 증가와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 등으로 자동차 부품 및 유압기기 등의 수주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17일 기준 장마감 디와이의 시가 총액은 166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디와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40위입니다. 디와이의 상장 주식수는 2631만 9633주입니다. 디와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디와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8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2.3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81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6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6배 1381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9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17번지억원 468억원 32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0번지억원 116억원 77억원입니다. DY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0번지 72%이고 유보율은 2533.9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78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7.3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1입니다.